그 때요 준양이 온관사또 수청을 거절하여 옥중에 있을 적에 상어린 퇴어온 몽룡을 보고나니 이 편단심 먹은 마음 변하며 말하기를 찬구의 맑은 마음 거울빛과 같다 오여 끄질고둑끄질 덩뻑끄치 견뎌내며 몸에 물만 고기를 바내고도 바랬건만 상어린 퇴어온이 이웃둥한 비알리오 이 몽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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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것은 죽을 날 뿐이오 이렇게 험한 거게 죽느니 나 살게 찾을라요 열녀 춘향도 좋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요 효녀 춘향이 낳을 듯이 부어 단 한도 나를 흘린 아이가 좀 많다니만 영원한이라도 호호 흥미로운 수렴 명 언제도 국납을 본 다이오 두어 이만 살짝 붙여놓은 동물 남은 이 영화 노릇끝하니 숨쳐버라 간미 품을 끄시소 아아 이 몽룡아 이 몽룡아 이 몽룡아 이 몽룡아 이 몽룡아 이 봉유가 이 봉유가 이 봉유가 이 봉유가 이 봉유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